네, 아리랑과원의 유희한 인석입니다. 오늘은 원장의 짧은 산조 중무리 구음을 하겠습니다. 많이 들으시면 아마 될 겁니다. 태남태중태왕 태남태중태 중태중태왕 태남태중태 태중태임 황남 태임중남 태남태중태 중황 태남태남 태남태중태 중태왕 태남태태중태임 황남 황태남태우 충 황중태 임태왕태왕 중임중 임중임남 황태왕중 황 태왕 남 임중임중 임중임 황 황태왕중 중임태왕중 중태왕 남 황 황중태왕 남 임중임 황 황태왕중 태왕 남 태남태태임남 태남태 임중팀 남 태남태 중임중 태왕 남 태남태중 태남태태 임 태남태중태 왕 태남태 태남태중 태남 임 태남태 태남태 태남 태남 왕왕남 황태 태왕남 중용태 남 임중 태중태왕 떼 떼 남 남 태 임 남 임 남 떼 떼 무 태 임중 종 임님 종 임님 육태 태 임중 태 임중 종 임님 무림님 육태 태 태 남 태 임중 종 임님 종 임님 종 문 문 남 중 태 임 임중 종 임님 종 문 문 남 중 태 임 임 남 중 태 임 임 임 무무무 중 태 임 태중중중 황 떼 떼 남 태 남 임 태 중 태 왕 임 무림 중 태 임 태 임 남 태 왕 태 남 임중 임 남 태 임 태 남 임중 종 임중 대 남 임중 대 임중 종 태 왕 남 임 태 남 태 남 태 남 태 임중 황 남 네 감사합니다